오는 9월 전남에서는 첫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게 되죠.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전시관 중심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전시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동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첫 국제행사로 열리는 수묵 비엔날레가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서양 미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수묵화의 대중화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. 홍보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수도권과 아시아 미술시장 등 국내외의 비엔날레를 알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수묵 비엔날레는 기존 비엔날레와의 차별화가 주된 포인트입니다. 전시 관람 위주의 틀을 벗어나 전시관 밖으로 나가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게 핵심입니다. 학교와 전통시장, 역광장 등에 찾아가는 비엔날레를 열어 수묵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남도의 맛까못을 소재로 한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축제마당도 함께 열어 돈 버는 비엔날레도 지향하고 있습니다. 움직이는 미술관 그리고 온 시민이 관객이 되고 또 참여자가 되고 온 지역 공간 자체가 미술관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작가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흥행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